오늘은 최장염과 근육통에 쓰이는 마로줌떼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로줌떼는 상기식이나 바닷가에 자생해 있고, 옛부터 귀한 약재로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집안에 아픈 환자가 잘 없어진다 해서 무한자나무라 부르고, 악기와 근심이 사라진다 해서 사찰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줄기를 말려서 향기가 날 때까지 밤유시나 술시 9시 이전에 태우면 몸에 붙어있는 사악기와 부정탈이 소멸되고, 온갖 풍파와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어 칠선주나무라 부릅니다. 그리고 꽃이나 열매를 따서 푹 달여 먹으면 몸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노인잡내를 제거할 수 있고, 입안구취작용이 있어 가글로 입가 심하면 입냄새와 충치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따뜻하며, 특별히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신장 및 췌장에 작용되고, 한방에서는 통증을 없애고 부러진 뼈를 잘 붙이는 뜻으로 접골목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마로줌 때 아스트라갈린 성분이 당뇨와 항염증, 피부노화 등의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신경병리성 통증실험에서는 진통효과가 감소가 되었으며, 토끼에게는 이담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에게는 강한 인효 반응이 나타났으며, 흰쥐의 적출소장과 반광에 대해서는 진정작용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로줌 때 독성애독 반응에서는 농약의 일종인 딜드린에 의해 DNA세포 손상을 억제시켰습니다. 다음 마로줌 때는 신장과 대장, 급성췌장염증을 억제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원광대학교에서는 마로줌 때와 토복령을 배합하여 급성췌장염에 미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췌장과 폐에서의 조직손상과 활성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준도 현저히 억제되었으며, 급성췌장염의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로줌 때와 토복령의 배합은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이나 제재로 이용할 수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췌장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인체 간암세포 증식을 빠르게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췌장염에는 마로줌 때 뿌리와 토복령을 각 3톤을 혼합한 다음 물릴 리터를 조금 넘게 붓고 다려 마시면 염증이 제거가 됩니다. 다음 마로줌 때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는 혈당 감소와 콜레스테롤의 함량 감소에 효과를 보여 당뇨와 대사질환 이상으로 오는 병증을 억제시켰습니다. 특히 이는 당뇨성 신경병증의 알토스완원 후보물질로 만성당뇨압병증의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음을 높게 사료되었습니다. 당뇨에는 줄기껍질이나 열매를 물에 달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가 있으며, 공복혈당을 저하 및 누적된 피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로줌 때는 여러 통통 증상을 감소시켜 관절령과 타박상, 신경통을 완화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절상과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에는 뿌리껍질을 햇볕에 말린 후 20에서 30g을 감춰놓고 다려 마시면 통증이 먹게 됩니다. 마로줌 때는 꽃과 종자뿌리 잎에 각 부위별 약재로 사용이 가능하고, 뿌리는 겨울이나 사철 수시로 굵취에 쓸 수 있습니다. 열매는 보통 말리 것을 기준으로 5에서 10g씩 다려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되고, 가루로 빠와 물에 타 먹기도 합니다. 그 밖의 잎은 봄에 뜯어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그늘에 말려 좌욕을 하거나 씻어주면 혈액순환과 육체 피로가 풀리고 피부질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마로줌 때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나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나는 분들은 많이 먹어선 안됩니다. 또한 열매나 잎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다려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